그렇구나. 서동심씨가 현아씨 외모는 화려한 장미인데 내공과 내면은 강한 들꽃과 우아하고 청순한 데이지를 닮았네요. 우와. 정확해요. 우와. 진짜. 와 이거는 이건 가져가서 냉장고에 붙여놔요. 이거 진짜. 이거 냉장고에 붙여놓기 하나만 뽑아주세요. 우와. 진짜. 현아씨 외모는 화려한 장미인데 내공과 내면은 강한 들꽃과 우아하고 청순한 데이지를 닮았네요. 와. 그래요. 우리 현아씨가 또 강한 면이 있죠. 그렇죠? 저는 제가 생각해도 강한 것 같아요. 영화내기 아니에요? 진짜 아니 해내자 하는 거는 해내고만은 그런 게 있잖아요. 네. 한 번쯤 어릴 때부터 내가 한 번쯤 시작했다면 무엇이라도 돼야겠다라는 게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목표를 세웠어요. 네. 근데 이제 조금 2년 사이에 제 자신을 잘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된 거예요. 네.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도 처음 가보고 그러면서 또 여행 가서 만나는 팬분들한테도 힘을 얻고 그렇게 제가 뭘 좋아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약간 기기울여 보고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아가는 과정 중인데 제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릴 때 데뷔해가지고 사랑을 진짜 듬뿍 받고 여전히 아직도 어린데 듬뿍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. 이 사랑을 드리려면은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말고는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강해진 것 같아요. 씩씩해진 것 같아요. 근데 그 진짜 건강한 게 막 얼굴에 나오거든요. 건강해요. 근데 거기에는 진짜 이제 뭐 사랑을 듬뿍 받는 거 팬분들의 사랑도 있지만 또 남자친구의 사랑도 네 듬뿍 받는 것 같아요. 아이고 벌써 얘기만 나오면은 얼굴이 아유. 아 정말 이렇게 말만 나와도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좋습니까? 네. 행복해요. 그러면 여기서 딱 한마디로 우리 이던 씨 자랑 한마디만 해줘봐요. 어떤 점이 이렇게 현아 씨 마음을 사로잡았나? 일단 정말 많이 다른 듯 비슷한데 가장 사로잡았던 거는 배울 점이 많았어요.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기대고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 점이 가장 그렇죠. 우리 여자들은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진짜 이렇게 편하게 기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성격상 그렇게 잘 안 돼요. 근데 그런 모습이? 네. 그런 모습이 매력이 있었어요. 그리고 저도 춤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또 춤을 잘 추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모든 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느껴졌어요. 이소희 씨가? 현아 씨, 던 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서로 배려해 주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. 응원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공개 연애를 한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잘 못 보는데 계속 같이 여행하거나 같이 카페 가거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너무 좀 신선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네. 네.